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들은 다 사소하지만 어제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참 보니까 어제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게 102억 6천억불 무역수지 거죠 무역수지는 자본수지나 여행수지 같은 걸 다 제외하고 수출입만 따진 거 아닙니까 에너지 비용을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크고 무역수지가 102억 6천억불 세해무역적자 벌써 100억달러 이러다가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은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된 것이 무역수지헉자 경상수지헉자 재정수지헉자 쉽게 이야기하면 빚 내지 말고 계속해서 수출을 잘해서 돈을 남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반도체 자동차는 지금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더군요. 현대자동차가 올해 굉장히 많이 작년에 많이 팔았어요 승용차가 그래서 아마 창사 이래로 최대 흑자 규모 한 8조 정도 흑자를 남긴 도안입니다. 승용차는. 그런데 반도체는 34.1%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 가지고 이제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하니까 컴퓨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다들 난리죠. 오늘 동아일보 일면을 보니까 반도체 최악 한파 메모리 재고가 넉 달치를 쌓였다. 물론 오르고 내리는 것이 그냥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우리나라 수출 가운데서 한 20% 내외 정도를 차지할 걸로 보는데 혹시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크죠. 메모리 반도체 사업 상황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악화해서 기업들이 역대급 한파를 맞고 있다. 가장 경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사업가들인 거죠. 사업가들. 불황이 좀 오래 갈 걸로 되게 보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걸 한번 다루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3개월 전에는 37조 2650억이었는데 3개월 전부터 1년치를 예상을 하게 되면 40.3%가 급감한 22조 2553억. 하이닉스는 적자가 나오네요. 그래도 삼성은 흑자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조 588억. 191% 정도 적자가 나오네요. SK하이닉스 10년 만에 적자 전망. 업계 재고 15주 넘으면 상황 심각. 참 한국은 반도체라는 참 그런 멋진 그런 상품을 돌아가신 호암 이병철 선생하고 그 다음에 참 이건희 회장이 참 똑똑한 신분이었죠. 그 두 분이 참 잘 선택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힘이 안 컸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데 큰 효자 품목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다 뭡니까.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할 때 씨앗을 뿌린 겁니다. 이게 1970년대 80년대에 그 많은 어려운 고비들을 다 오일 쇼크나 이런 것을 넘겨가면서 자국산 승용차를 만들고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고 그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항상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야 교만이라는 부분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1970년대고 8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때 자체 승용차를 만들고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분들 반도체는 참 호암 이병철이나 이근혜장이 참 큰 역할을 하신 거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성유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바일도 다 이렇게 삼성전자나 이런 게 있었을 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한 세대가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없어지면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라에 많아야겠죠. 사업 환경이 날로 이렇게 악화가 되면 신산업이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